AI 반도체, 겨울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HBM. 네, 맞습니다. HBM을 보면서, 여러분들 전광판을 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반도체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업종이 모두 다 상승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가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겨울은 오지 않고 바로 봄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근스텐이 확실하게 틀렸다라는 말과 함께 HBM 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오늘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CD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PSK 홀딩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 잠시만요. PSK 홀딩스를 찍어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이 PSK 홀딩스가 어떤 회사냐. 좀 너무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삼성전자 SK이니스, HBM 양산에 필요한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를 공급 중인 회사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이후에 약간의 매도가 나왔지만 시장의 바스켓 물량 자체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PSK 홀딩스도 당연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21선의 점핑 양봉 다음에 오늘 CD 매수까지 들어오다 보니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5%대, 6%대 시작한 후에 지금 현재 11%, 13%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오늘 종가 배팅은 역시 PSK 홀딩스도 가능하다라는 말과 함께 특히나 너무 많이 눌려있는 탓으로 인해서 매물대도 없지 않아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61선까지, 현재 오늘 기준에서 61선은 51선은 5만 1,5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보고 61선 뚫거나 안착시키는 걸 보고 매도 후 재매수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더 하나한 종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TSE입니다. TSE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얼마 전이었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장에 21선, 61선 뚫어주는 양봉과 함께 시장의 반도체가 좀 민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바닥 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 때 TSE는 대량의 매수를 통해서 먼저 선침해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틀 전부터 화, 수, 잠자리라고 볼 수 있는 도치가 만들어지면서 62선 안착형 캔더를 만드는 걸 보게 되면 TSE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이번에 수익률 게임의 종목을 편입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 겹상승 이후에 아직까지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가 나와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라임 확대를 통해서 수주 증가의 실적 계산까지 전망되고 있고요. 3분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현재 4분기 컨센센스는 지금 현재 전 분기 대비 동일하게 3분기와 동일하게 한 50%.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작년에 2023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메모리 쪽 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 감산으로 인해가지고 적자를 받죠. 올해는 큰 폭의 흑자를 예상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308억, 350억까지 보고 있는 TSE가 현재 매수 급소가 나오고 있는 짝꿍댕이 패턴의 급등주 패턴으로 일단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타가 아닙니다. TSE는 스윙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테마 유리기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은 꿈의 기판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패키지에 있어서 데이터 속도나 전력 소모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인데 꿈의 기판이죠. 그래서 오늘 장기 테마에서도 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거 보여지나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한번 또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반도체의 바닥이 나오자마자 관련 업종의 소부장 종목들은 좀 긴가민가한 수국과 함께 바닥은 만들고 있으나 우리가 뚜렷하게 상승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캔들의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분위기를 간지한 유리기판의 관련 종목들은 먼저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최대 저점에서 만들어지는 패턴 중에서는 이 시간을 통해 두 번째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필옵틱스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저점이 먼저 만들어진 날짜가 9월 9일 이후에 양, 음, 양을 통해가지고 최대 저점에서 V자 급등을 냈고요. 이론입니다. 21선, 61선 뚫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가 나오지만 21선까지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61선, 자세히 보십시오. 61선의 눌림목 자리와 함께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입니다. 하락으로 주게 되면 가격 조정, 옆으로 플랫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면 기간 조정을 주는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후에 오늘 양분과 기간과 외에 쌍그레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유리기판 쪽의 포지션 자체는 차기 반도체가 움직일 때 먼저 선봉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옵틱스는 여러분들에게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GV 공정 레이저 장비에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는 필옵틱스는 여러분들이 꼭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유리기판 쪽의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는 최대 쪽 관련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입니다. SKC는 조금 전에 동일하게 9월 9일날부터 우상형 패턴이 보이고 있었던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을 내년 상반기에 세계 최초 양산 전망으로 인해서 지금 선반영, 6개월 선반영이 나올 수 있는 최대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가까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캔들의 모양 자체가 역시 최대 저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개파락의 양보가 21선, 돌파형 캔들과 함께 21선과 61선을 따라갈 때 양음, 양음, 단봉에 양음, 양음을 호가로 올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장중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려도 종가 기준에선 시초가를 잡으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관리자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오늘 종가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서 62선 돌파는 여러분들이 눈 감고 배팅하셔도 좀 무관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피로틱스와 SKC는 이번에 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났을 때 테마 관점에서는 현재 유리기판이 제1선봉, 1등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소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피로틱스, SKC 모두 오늘 참 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힘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메타버스 갈 건데 이제 조금 있으면 AR 안경을 쓰고 다신 분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라이언 시제품을 또 공개를 했고 그 관련주가 부각을 받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부터 제가 계속 밑에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에 캔더 하단 부분에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에 보이는 지금 섹터별로 찍어주면서 캔더를 좀 보여주면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여러분 메모하고 계시나요?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보다 제 말보다 여기에 나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권 방송에 나오시는 유명하신 분보다도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바닥을 만들고 추세 우상향을 만드는 종목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추식의 첫 번째로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데일 리스피인의 프로그램은 모든 기반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유익과 거래량의 유입을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네이버 밴드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매일매일 시장이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그림의 수로 정별 초입을 만드는 종목으로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역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도 반도체 IT 기기의 디바이스 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히나 오늘 재료가 크게 터졌습니다. 메타의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공개를 통해 가지고 수해감으로 인한 유플렉스가 오늘 급등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전장 오늘 보시게 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들이 갭을 띄우자마자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IT 쪽 현재 테크 쪽의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현재 23% 낙가를 올리는 걸 보게 되면 역시 트렌드와 분위기뿐만 아니라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플렉스는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조금 더 윗고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매매가 아니라 내일부터 나오는 캔들과 추세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매매 가능하되 오늘 말고 내일 한 번 더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메타가 움직이게 되면 뒤따라서 움직이는 친구가 있죠. 삼성의 친구, 삼성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나무가입니다. 나무가가 기관과 외국인의 바닥에서부터 복수혈전 하듯이 지금 쓸어모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한 번 터진 다음에 지금 행보를 하는 캔들과 함께 언제든지 재료 오픈과 함께 점으로 지금 급등이 차트가 볼 수 있는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보안 등 매출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밸류의 무상향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3D 센스 카메라의 설계 및 생산 업체의 삼성전자의 전량으로 납품하고 있는 나무가는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꼭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업종 상위 반도체 봐드릴 건데 삼성전자도 3% 상승, SKX도 결국 이렇게 가네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장중의 18만 원소를 좀 터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는 뭐 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메이크로 인해 4분기 실적 가이덴스가 상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AI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메시지를 뜬지자마자 외국인들은, 외국인, 외국인 기관, 기관과 외국인들은 더 이상 매도를 멈추고, 멈추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 외국인들은 오늘 16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는 나옵니다. 매도량이 줄어들만으로도 이렇게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매도 물량을 오늘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오후짱 되면서 음봉으로 좀 돌아섰지만요. 역시 5일선 위에 있다는 것은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슬슬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올해 초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매매하냐. 제가 조금 편향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매번 이야기 드리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더 SK하이닉스의 집중적인 매수를 통해서 쌍거리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HBM,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볼 수 있고요. 모바일 AI 서버 PC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낙관론이 팽배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점핑 양봉의 도치가 나옵니다. 굳이 오늘 할 필요 없고요. 내일 한 번 더 캔들 보시고 61선 넘는 자리에서부터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도 추가적인 매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조금 더 확인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파트너님 굉장히 기운이 넘치시는 게 진행하면서 좀 느껴지는 바입니다. 저희 마켓아웃 3부는 이델리스피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델리TV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